경황도독인가 그거 진짜 재밌을까 봤거든요. 왜 나만 계속 갈구냐고 이 시바 새끼야.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근데 뭐 어떡하라고 보여달라고 지금. 밥 먹을 건데 시키고는 기라야 이 시바 새끼야. 왜 니네들 울냐고 이 시바 새끼야. 쪼개지 말라고. 너 말이야 이 가운데 시바 새끼야. 딴 데서 나오는 거 아니야? 저희 빨리 다시 갈게요. 길 잘못 찾은 거 같아요. 네네네. 아 여기 계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 진짜요? 여기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다시 갑니까? 무슨 일이야 이게. 안녕하세요. 뷰티풋뿔 극한직업팀입니다. 저는 왜 사람 잘못 찾아봤어요. 나 송글씨 아니면 싫어하는데. 이렇게 워드로 성의 없이 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가시죠. 뷰티 그니까 극한 뷰티 직업? 예. 뭔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힌트를 줘봐요. 내가 궁금하고 오쳐보니까. 변신? 미은인지 이응인지 발음 잘 해주셔야 될 거 같거든요. 변신. 변신이요? 아 여기구나. 어 안녕하세요. 여기요? 동걸로 왔는데요. 이거 보여주면 아실 거라 그러던데. 저 여기 앉으면 되나요? 네 앉아주시면 돼요. 열정이 가득하신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뜨겁죠? 아 뜨거우세요? 어 방송 좀 아시는 거 같은데. 혹시 인성에는. 인성 문제 있어? 인성 괜찮으세요? 제가 다른 거는 다 가 맞아도 도덕에서는 되게 수우 받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럼 이력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진짜로 하네? 어 진짜 하셔야죠. 판매 경력 유무. 아 저 맥도날드 3년. 오. 맥날 3년 차. 10만 9년. 일십백천만 10만. 자격증 어떤 거 있으신가요? 자격증. 학교 날때 개근상. 짠. 따다다다다. 많이 나와주시겠어요? 네. 아니 근데 그전에 궁금한 거 있어요. 어떤 거요? 에뛰드하우스 같은 데 가면은 어서오세요 공주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핑크에이지는 그런 거 없어요? 하나 만들어 볼까요? 환영합니다 핑크에이지입니다. 맥도날드랑 섞었어요. 에뛰드랑 맥도날드랑 섞었어. 그러면은 청소부터 하실 거예요. 뭐가 좋은데요? 청소기 있어요? 다이슨은 좋아한데. 이거 일부러. 일부러 이런 거 준비해 두신 거예요? 약자 이런 빗자리로 청소하는 거 15년 만이에요. 고등학교 때 해봤다 고등학교 때. 15년 전. 아. 5년 전. 5년 전. 5년 전. 5년 전. 5년 전. 어 서세요. 어서오세요 핑크에이지입니다. 아 이거 웨이브를 잔뜩 넣은 거예요. 이거 힘 좀 준 거거든요. 약간 패런트 경수진치 닮으셨다. 나 지금 본인인 줄 알았어 사실은. 나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자 다음 할 일은 이제 저희가 빗질을 해줘야 돼요. 이런 머리는 이런 걸로 해주셔야 되거든요. 웨이브 안 풀리게 이렇게. 빗질을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똑같이 보여드릴게요. 이런 머리는 이렇게 하셨거든요. 위에서 부터 해주셔야 돼요. 위에서부터 하게 되면 여기서 엉켜요. 가발이 머리가 빠진단 말이에요. 맞죠. 탈모 걸리듯이. 그렇죠. 머리카락 빠지면 힘들어 아이언드세요 아이언. 빵에서 아이언 검색하면 7900원짜리 뭐하나. 아니 이게 아까 보니까 씌우는 게 은근히 어렵더라고. 제 머리에 쓸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감독님께서 마이크로 자기 얼굴을 이렇게 가렸는데도. 지금 모자 색깔이랑 얼굴 색깔이랑 똑같아진 거 보이세요? 새빨개진 거 보이세요? 자기 시킬까 봐. 모자 벗어주시고요. 저는 꿈이. 잠깐만 잠깐만. 왜 이렇게 진지해. 정말 해보는 게 꿈이에요. 근데 왜 지금 삭발을 하시는 상태죠? 호르몬이 너무 왕성해서. 네. 아이언드시라고. 아이언드시라고 내가 아까. 손을 계속 떨고 계시네. 그렇게 좋아요? 아까 배운 대로.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눈 뜰 건데 이제. 좋아요. 눈 떠주세요. 눈 떠주세요. 이거 진짜 뭔가 감동이지 않아요? 영상편지 한번 쓰세요. 제가 음악 깔아둘게요. 많이들 찾아주세요. 가발. 에뛰드 뭐죠? 에뛰드. 이게 뭐예요? 오늘 또 일하러 오신다니까. 짜장면. 무슨 일이야? 짜장면 시켜줄 거면 쟁반 짜장면 시켜주지. 쟁반에 잠겨있기는 해요. 공황도족인가 그거. 진짜 재밌을까 봤거든요. 왜 나만 계속 갈구냐고 이 시바 새끼야.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근데 뭐 어떡하라고요? 보여달라고 지금. 밥 먹을 건데 시키고.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왜 니네들 웃냐고 이 새끼야. 쪼개지 말라고. 너 말이야. 너 말이야. 이 가운데 이 시바 새끼야. 가방 들고 가세요. 가방 들고 가세요. 가방 들고 가세요. 어? 핑크 에듀 오셨나요? 아. 약국 가서. 약국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요. 오른쪽에 있습니다. 핑크 에듀입니다. 가방 들고 가세요. 어? 야 이거 봐. 저 누군지 아세요? 네 알죠. 누구예요? 그 세영님. 아. 유튜브 챙겨봐요. 이거 이거 여러분. 리얼이에요? 100% 리얼이에요? 어디 가고 계셨어요? 면접. 면접? 면접 화이팅. 대박날라. 가나 보다. 자 핑크 에듀입니다. 가방 들고 가세요. 약간 소울깃했죠? 귀가 움직였는데? 자 그럼 와 보세요. 제가 가방 모델을 찾고 있습니다. 선정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짠. 어때요? 너무 이쁘지 않아? 신기해요. 자 그럼 저기 가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너무 판매를 많이 해가지고 목이 약간 쉬었어요 지금. 인사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어. 선생님 빙클림이야. 안녕하세요. 가발 보러 오셨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새로운 변신을 하고 싶을 때 사실 우리가 가발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탈색머리 한번 가보죠. 씌워 드릴게요. 아니 이거 진짜 여기 가발이 내가 그냥 여기서 지금 알바생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진짜. 되게 차. 뭐 이쁘다. 어. 뭐 이쁘다. 스프라이즈 재현배. 영어 한번 써보세요. 느낌. 팔은? 팔은? 그러면 이번에 검은 색깔. 저 인기 많은 제품 보여드릴게요. 아 네. 어 네. 감사합니다. 이게 저희 또 사수시거든요. 아. 제 사수거든요. 하인인 줄 알아? 하인 아니에요. 주인이거든요 이름이. 네 여기는 주임. 아 이름이 주인이에요? 성이 전이에요. 전 주인이에요 이렇게? 네. 전 주인. 전 주인일 수 있어가지고. 어 이것도 이쁘다. 이거는 어떤 책 쓰면 되냐면요. 수업시간에 졸릴 때 있죠. 이렇게 다리고 둔순대요. 그리고 너 잤니? 하면 안을 져요. 75,900원 되시겠습니다. 몇 개월 해드릴까요? 어. 혹시 40개월 되나요? 안 돼요. 오늘 진짜 열심히 일한 거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매니저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평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명철하게 할 거기 때문에 전문성 같은 경우는 오늘 보시니까 원래도 저희 거를 좀 사용을 하셨었고 쓰여드리는 것도 보니까 굉장히 조금 잘하시더라고요. 네. 8점 정도. 4개면 선빵 했어요. 선빵 했다고 하나? 선빵. 응대. 이거는 난 솔직히 5개 줘도 무방하다고 봐요. 내가 어? 감독님도 가발 다 씌어주고 내가 끈도 이뤄주고 그런 거 다 반영돼야 돼요. 내가 봤을 때는. 4개 반 정도. 4개 반 정도. 4개 반 정도. 4.5 정도면 뭐. 의혹과 열정이 넘쳐나나 과한 열정이 약간의 화를 불어 일으키지 않을까? 하지만 팬입니다. 뭐 뒷장에 대해 사인해드리면 돼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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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